오빠, 오빠 쓰러졌었어. 괜찮은 거지? 신아, 엄마 보여? 엄마야, 신아. 이애나 씨, 잠깐 나가야죠. 아저씨 나요? 안 돼, 안 돼. 이거 놔, 신아, 안 돼. 이거 놔, 신아. 나 피곤해요. 엄마가 어색하니? 당연하죠. 엄마는 날 봐왔지만 난 아니니까.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걸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? 널 생각해서 만들었고 널 도우려고 데리고 온 거야. 됐어요. 영훈이 형이나 불러주세요. 다시. 천천히 가까워지자. 나의 우선을 써먹는 거야. 네. 나의 우선을 써먹는 거야. 나의 우선이 형이나 그가 죽을 거야. 나의 우선이 형이나 우리 형이네. 야 너 이 자식 좀 괜찮아? 의식 깨어난 거 왜 얘기 안 했어? 글쎄 왜 그랬을까? 무슨 대답이 그래 그동안 널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? 슬슬 알아봐야지 나 없는 동안 어떤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 내일 그것 좀 내꼬 와봐 나랑 똑같이 생겼다는데 쌍판뛰기 좀 봐야지 너 다 나으면 바로 내보낼 거야 봐서 뭐해 안 될 건 또 뭐야? 네 기분 이상해질까 봐 그래 내 기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형 기분이 이상했었던 거 아니야?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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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